다음 뷰티로그도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죠? 저도요. 다음 뷰티로그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번에는 제가 해볼게요. 지연 선배님의 뷰티로그로! 뷰티로그로! 안녕하세요. 지연입니다. 벌써 뷰티로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. 뷰티로그 첫 번째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뷰티 꿀팁을 마구마구 들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제가 첫 번째 방송 나간 거 모니터를 했는데 제 볼살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번에는 이 땡땡함을 없애주는 그런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짠! 이 제품입니다. V라인을 만들어주는 슬림티입니다. 어떻게 먹는 건지 바로 보여드릴게요. 그쵸? 그쵸?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도 좋은 것 같아요. 바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우려낼 수 있을 만큼 적당히 따라주신 다음에 벌써 향이 좋은데? 우려내주면 돼요. 몇 번 젖지도 않았는데 잘 우러나오는 거 보이죠? 여기에 이걸 빼줄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아침에 한 잔 마시면 땡땡한 게 다 풀어지는 느낌이에요. 한번 마셔볼까요? 이제? 진짜 신기하다. 근데 몇 번 안 저었잖아요. 이 구수한의 맛이 이게 이게 그냥 마시기만 해도 가벼워지는 것 같은 건강한 맛이에요. 화장실도 자주 가게 돼요. 이 슬림티가 첫 맛은 되게 구수한데 끝 맛은 살짝 달달한 맛? 여기에 도라지랑 돌배가 들어 있어서 그렇대요. 제가 목 관리한다고 도라지랑 배지 불근땡 많이 챙겨 먹었었는데 이제는 이 슬림티 하나로 건강도 챙기고 관리하기 편한 것 같아요. 저는 촬영 전에 메이크업 받을 때 이제 이거를 꼭 한 잔씩 마시거든요. 그럼 실시간으로 갸름해지는 게 느껴져요. 자꾸 땡기는데 이거? 음 맛있네. 그리고 또 여러 번 우려도 맛있게 잘 우러나서 추천드립니다. 전날 밤 야식 먹고 안 먹은 척하기에도 딱입니다. 이렇게 다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한 포씩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가방에 쏙 들어가서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. 어떻게 저 아까보다 갸름해진 것 같나요? 좀 브이라인이 된 것 같아요? 저처럼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신부님 오늘 브이라인 장난 아니던데요? 특히 특히 오늘도 갸름하신 것 같아요. 그래요? 티가 좀 나나요? 이게 지현 선배님의 브이라인 비법인가요? 맞습니다. 오늘도 아침에 먹고 나왔는데 땡땡한 게 싹 가라앉았죠. 어떻게 이거 하나 먹었다고 싹 가라앉죠? 여기에 호박 팥 도라지 돌베 등등 깐깐하게 엄선한 프리미엄 국내산 자연 원물이 들어있어서 그렇대요. 듣기만 해도 노폐물이 쫙쫙 빠지는 것 같아요. 심지어 100% 국산 원물이라고 하니까 다 뱉고 마실 수 있겠죠? 네. 이게 아까 선배님이 마실 때 보니까 티백 모양이 조금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요? 예린 씨 눈썰미가 있어요. 진짜? 이게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티백이에요. 우와! 이게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아, 진짜요? 꼭 라인 관리가 아니어도 자꾸만 손이 갈 것 같은 그런 이템이네요. 특히 활동 중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야 하고 잠도 많이 못 자잖아요.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템 같아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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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